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실기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분들이 실기를 준비하게 되죠. 정비 실기를 우리가 편성된 점수 배분을 보게 되면 엔진이 약 40점 그리고 전기 세시가 30점, 30점 이 정도 비율로 점수 배분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파트는 세 파트지만 엔진에 대한 그런 분야가 시스템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엔진1, 엔진2로 나눠서 시험을 볼 때는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되죠. 그래서 엔진 두 파트 전기 세시 해서 총 네 파트로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점수 배분은 엔진1이 21점 정도가 되고 엔진2가 17% 정도 이 얘기는 17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진에서 40점 만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38점에서 1, 2로 나눠지는 의미가 점수에 대한 배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에 대한 부분도 30점 정도, 30% 정도의 비중으로 변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작업형과 답안 작성으로 동일하게 엔진 전기 세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전기나 세시나 엔진이나 공통적으로 장비에 의해서 테스트하기에 의해서 검차 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비성 검차지만은 규정값에 대한 부분은 암기를 하고 본인이 제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기준은 수검자가 암기한 상태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이 실기시험이다. 정비성에 관련된 그런 답안 작성할 수 있는 규정값은 시험감독 의원이 제시하거나 정비지침서에 나와 있는 규정값을 보고 작성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셰시 작업형이나 전기 작업형이나 작업형에 대한 상태는 1차적으로 점수배점에 대한 부분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연계성이 있는 문제들, 특히 셰시에서 브레이크 작업을 통해서 완성도가 있을 때 여기에 답안 작성, 제동력 테스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나 엔진 쪽에서 보게 되면 엔진 쪽에서는 엔진 시동 작업을 마무리해야 그다음에 전자제어에 대한 작업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연계성 있는 작업들은 꼭 필히 우리가 0점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수배점을 보게 되면 엔진에서 38점, 그리고 전기에서 30점, 셰시에서 32점 이런 상태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 작업에 대한 점수배점에 대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서 실기 시험도 60점 이상 맞아야 합격이 되는 거죠. 실기 60점 맞기는 쉽지 않은 점수죠. 그래서 엔진, 전기, 셰시 중에서 어느 한 파트에서 부실하게 또는 부족하게 시험을 보게 되면 60점 이상 맞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별로 고르게 준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기에 있어서 우리가 실기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전 단계 선행해야 될 그런 준비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험장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험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실습장이 동일하게 다 똑같은 위치에서 보는 경우가 드문 경우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나 엔진이나 셰시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될 때에 어떤 의미로 어떤 과정 속에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건지 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건지 하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시험에 응해야 그만큼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장 분위기 파악하는 거 위치 파악하고 시험장 파트별로 시험 진행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장 분위기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실기 시험을 준비한다. 실기 시험에 대한 준비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공구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조등이 라이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잡아라 자석이라든지 아니면 볼트나 너트가 분해가 됐을 때에 준비해야 될 그런 정리가 될 수 있는 정립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답안 자체를 쓸 때 불편하죠. 펜이 작성되기에 불편한 그런 부분도 있고 시험지에다 놓고 작성을 할 때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받침대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준비해야 될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특히나 시험장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장비를 먼저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활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비를 시험장에 직접 들어갔을 때에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고 특히 공구성 장비 중에서 멀티 테스트하기에 대한 활용도는 엔진 전기 셋이 공통적으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기본적인 개인 그런 공구성 테스트하기다. 그래서 멀티 테스트하기에 대한 활용도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준비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내용을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 기초 과정이 편성이 돼 있고요. 두 번째 실제 문제의 실기 문제에 대한 강의는 1안부터 14안 실기 문제가 엔진 전기 셋이 작업형 그래서 답안 작성에 대한 문제까지 쭉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우리 배우락의 실전 문제 강의는 실기에 대한 문제 강의는 실기체계 과정별로 1안부터 14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유형을 한 문제에 한 문제씩 풀어나가는 형태 그리고 난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작업형 문제는 동영상을 통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는 거나 또는 측정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별로 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실기 문제를 합격하는데 준비만 충실하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준비가 돼야 되겠는가 아까 파트별로 네 파트니까 파트 중에서도 1안부터 14안까지 1안에서 14안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1안부터 14안까지 출제가 되면 1안부터 14안까지 출제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파트별로 예를 들면 엔진에서는 엔진 시동 문제 그리고 엔진의 파형 문제 그리고 배출 가스에 대한 배기 가스와 매연 이 내용들은 필이 안별로 해서 다 배치돼서 꼭 출제가 되고 있다. 이게 문제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공통적인 문제에 공통 문제를 완전히 숙제할 필요가 있다. 2안부터 14안까지의 엔진 전기 셋이 파트별로 나올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엔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연계성 있는 문제들 연계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작업형 문제에서 작업이 0점이 0점 처리가 되지 않도록 0점 처리가 되면 그 다음 답안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나머지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중점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우락의 교과 과정을 우리가 편승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된다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학격을 하기 위해서 실기 학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가 실기 특히 기능적인 부분들 작업형이나 아니면 테스트하기를 다루는 장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몸에 익혀야 된다. 그러려면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또한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만큼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죠. 또 많은 연습할 기회가 없다라고 할 때는 동영상 또 작업에 대한 내가 실기 시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순서와 또는 절차에 의해서 작업을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비에 대한 활용도는 높여야 우리가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유리한 그런 선점을 강조화 될 수가 있고 숙달이 돼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1안부터 14안까지에 대한 문제 중에서 파트별 문제가 나눠지니까 문제에 대한 유형과 그리고 엔진, 전기, 셋이 문제에 대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씩 조금 세부적으로 문제가 주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작업형 문제인지 작업형이 끝난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답안 작성만 해당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답안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답안 작성 1, 2가 있죠. 그래서 1은 측정값, 규정값이 주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정비 및 조치상 판정이 주어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1 부분이 미흡하거나 측정값이 틀리게 되면 이 판정과 여기에 정비 및 조치사항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1 틀린 부분에 있어서 2 부분은 0점 처리가 됩니다. 이런 답안 작성하는 요령이나 측정값에서 측정하는 방법의 요령 이런 내용도 우리가 숙지하고 거기에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적인 문제 공통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공통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여기에 장비를 사용하는 건지 작업형 문제인지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공통적인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로 다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안이 됐든지 공통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의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배우락의 강의를 통해서 기초과정, 핵심적인 강의 그리고 출제됐던 강의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1안부터 14안까지 공통 문제를 포함한 장비, 답안 작성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사항을 강조하면서 실기시험을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중점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